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교계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숨통이 트인다며 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재확산과 여전히 모호한 방역 기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행되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 바로 사적 모임 인원수입니다.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 한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방역 조치 완화가 반갑다는 분위기입니다. 1년 9개월간 마음 놓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던 심리적 부담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래 같이 있었는데, 내 풀어주니까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방금 백신 맞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에서 못 가든 수학여행 쓰려나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방역패스도 도입됩니다.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입장할 때는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방역패스 제도는 안착을 위해 7일까지 일주일간,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2주간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없앤 겁니다. 이 때문에 영업제한이 풀리고, 미뤘던 모임이나 회식 등이 재개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음식점, 유흥주점 같은 데서 혹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행사, 집회 인원도 늘어납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참석인원이 모두 접종을 완료한다면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교회의 예배 회복과 사회의 일상 회복 시작을 반기며, 회원 교단과 교회들은 계속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는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수가 모일 수 있다는 기대도 여전히 소모임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선 아쉽단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는 주일 예배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